다네일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대학 같으면 종강 파티 할 시간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갈 때까지 종강이라는 건 없고 다만 대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매듭을 맺는 것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되면 매듭 하나씩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매듭을 맺어나가는데 이 다네일 12장, 다네일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인류 역사에 어느 시점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네일이 직접 환상 중에 종말 예언을 받았는데 미래 비전을 보았죠 10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단위입니다 하나의 유닛 이 유닛 속에 지금 12장은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점에 유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1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11장 40절부터 쭉 나오는 그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에 갔다가 모독을 당하고 패전을 해서 모독을 당하고 올라오면서 성지와 성민에게 화풀이 할 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예표인데 예수님 제림 직전에 적 크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런 말이에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권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환란이 나오죠 환란 대환란이 나오는데 보통 환란이 아니고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니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안티오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울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우스 신상인데 그것을 세울 때 환란이 일어난다 그것도 큰 환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원근 통시법이라고 했는데 이 안티오커스 4세가 적 크리스도의 예표니까 인류 역사의 종말에 적 크리스도 실제 적 크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도로 박해할 때 그때 계국 이래로 제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전쟁의 고통을 당했죠 주변의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사사시대도 수시로 공격받았죠 또 그 후에 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 이리저리 공격을 받고 또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북조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도 큰 환란이 있었죠 그리고 BC 586년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도 큰 환란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시리아 왕국의 안되오코 사세가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와 같은 환란은 아니었다 그때가 계국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다 하는 이 말씀인데 동시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 크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을 때 교회를 거의 없어지기까지 그렇게 박해할 때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기까지라는 게 어딨냐 하는 건데 7절 하반절이 보시면 끝부분 보세요 7절 끝부분 보시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거의 깨지기까지 기독교가 거의 박멸됐다 싶을 때까지 그런 엄청난 대환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대환란이라는 것이 누구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적 크리스도에서 일어나는데 이 적 크리스도가 누군가 도대체 이 적 크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할 때 역사를 지나가면서 교황이 적 크리스도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공산주의 누가 적 크리스도였다 이런 말도 있었고 여러 해석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맞은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크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 크리스도는 누군가라고 할 때 유럽 공동체에서 나올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요즘 봐서는 이슬람권에서 나올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죠 또 세계 종교 공동체의 대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적 크리스도는 나타났는데 이 적 크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한 손에 장악을 하고 그리고는 특별히 교회를 박해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이게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이 분명히 오는데 지금 우리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 시기는 그냥 환란이죠 환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환란이 계속되는데 이 환란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아주 절정의 환란 이 대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존 레녹스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존 레녹스 교수는 제가 몇 차례 언급했지만 케임브리지의 수학과 교수인데 과학도 조회가 깊고 철학도 조회가 깊고 신학도 조회가 깊고 강의를 하라 그러면 어느 목사님보다 더 강의를 잘 하시고 거기다가 독일어도 능통하고 러시아어도 능통하고 천재적인 학자죠 그런 학자가 세계 최고의 무실론자 리차드 도킨스도 꼼짝 못하게 납작하게 만들어버렸고 또 크리스토프 히친스라는 무실론자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최근에도 계속 무실론 학자와 끊임없이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논쟁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이 존 레녹스를 이길 만한 학자가 불신자 중에 없어요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에요 저는 이 존 레녹스 같이 세계의 어떤 불신자도 정직한 토론을 통해서 또 정직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의 후손들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 존 레녹스 페리타스 포럼이라는 인터넷에 보면 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죠 근데 이 존 레녹스의 강의를 그냥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그냥 듣다가 보니까 들은 거예요 저는 듣다가 보니까 듣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깜짝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20년 가까이 목행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 싶은데 어제도 또 마지막에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강의를 듣게 하셨습니까? 설교하고 관련해서 정말 적절하네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그 강의가 뭐냐면 Should we fear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인공지능 AI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AI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런 강의였어요 그 자체로는 한 50몇 분되는 강의였는데 앞에 소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이분의 강의가 있고 뒤에 또 토론이 있고 하다 보니까 두 시간짜리를 듣고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것만 되어 있는 50몇 분짜리를 다시 듣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던져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AI라는 것 지금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AI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느냐 물건 구입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집 안에 앉아서 물건 구입할 때 물건들 전부 그 분야에 있고 전부 다 알아내고 또 이쪽에 구매자의 관심사까지 알아내가지고 딱 이거 어떻습니까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세계 최고의 베스트 닥터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지금까지 그 질병에 관한 모든 정보 다 수집하고 치료도 다 수집해가지고 이겁니다 하고 진단을 내리는 그런 진단까지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고 회사에 입사할 때 회사에 중요한 인물들이 앉아가지고 부장이든 과장이든 앉아가지고 신입사원을 놓고 인터뷰를 보통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인터뷰가 필요 없다 뭐냐면 AI 기계가 몇 대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AI가 질문하고 이쪽에서 답변하는 걸 보는데 입술 움직이는 것까지 말할 때의 감정이 얼마나 섞이느냐 눈은 몇 번이나 깜짝거리느냐 눈동자는 어떠냐 가짜라 말하냐 진짜라 말하냐 이것이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딱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 거기다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 사람이 나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이 AI가 나가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처리하고 싶은 사람 다 죽여버리니까 자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AI가 인간 삶에 굉장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적 글씨도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AI를 활용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한 손에 다 집어넣는다 장악한다 장악해가지고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해 나가는데 삶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일곱머리 열불짐승이 적 글씨도거든요 그 666이 적 글씨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 666, 일곱머리 열불짐승이 얼마나 통제하냐 매매도 못하게 수표 하나도 던져주는데 이거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염려해야 할 정도로 하여튼 모든 분야 다 통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그런 때 그게 대활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의 입장에서 추론을 했어요 가능성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적 글씨도가 등장하면 이 AI만이 아니고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모든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장악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글씨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적 글씨도, 글씨도에게 대적하는 이런 대활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대활란이 있을 때에 거기 보세요 12장 1절 보세요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군주 미가엘 이게 마이리 천사장이잖아요 전투면에서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 미가엘 민족을, 내민족을 호위한다 내민족 이스라엘, 내민족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전체를 보호한다는 것 하나님 백성 전체를 보호하는 미가엘 그 밑에 또 천사들이 부하들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을 등장을 시키시고 그 부하들을, 천사들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렇게 보호하실 때에 그 뒤에 보면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책이 연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는 생명책이죠 20장 15절에 나오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 대환란을 당하지만 통과하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느냐 연계시록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데 벌금 피로 씻는데 어떻게 희게 되느냐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부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리를 제공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는 뜻이죠 그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질문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질문할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완벽한 하나님의 의리를 여러분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말하자면 천국 대통령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아무리 대환란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동원하시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노,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AI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적그리스도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2절을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부활이 있다 그때 부활 부활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세계의 교인들을 박해해서 교회가 거의 없어지기까지 할 만한 그때 그 박해의 절정, 환란의 절정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내려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그때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늘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와 가만히 먹고 아담이 따먹고 할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뭐라고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 계속 강의할 때 왕국, 제국, 또 왕, 황제 얘기하면서 맹수화한다 그랬죠 맹수화, 맹수처럼 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에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격화 신격화가 마지막이란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오면 호모, 데우스 호모, 사람인데 데우스, 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이런 최정점 이 밖의 최정점 최악의 최정점 악의 최정점이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니까 어디까지 가냐 AI를 사용하는데 AI가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전지 다 안다는 거예요 전지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할 필요가 없는 때까지 올 것이다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AI가 사람의 죽음까지도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서 그 AI를 통해서 호모, 데우스 인간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타락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면 반드시 망한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호모, 데우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막 극도로 막 바락을 할 때 예수님이 내려오신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하고 막 대들어서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그 인간의 죄와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는데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시되 완벽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느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어느 대통령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까지 합니까? 이런 일을 하신 이 예수구시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보해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접속되는 거예요 예수구시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되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서 바깥으로 분출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바깥으로 분출할 때 예수님이 딱 제리 마시면 이게 부활로 분출했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존 레녹스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막 자기는 흥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썩을 몸이라고요 다 썩죠 다 부패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부패하고 조금씩 조금씩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톡톡톡톡톡 하셨죠 저도 톡톡톡톡톡 했어요 여기는 제 몸을 가렸습니다 톡톡톡톡톡톡톡 했죠 점점 더 부패해지죠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지 않는 존재가 없거든요 이게 흙에 속한 몸의 특징이에요 땅에 속한 몸의 특징이에요 썩을 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 부활은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다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여기 2절에 나오는 대로 영생을 받는 자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영생의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의 부활을 한다 이게 영멸의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영생의 부활과 영멸의 부활로 딱 갈라져요 중간이 없어요 영생의 부활, 영멸의 부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생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면 이 몸이 말이요 예수님이 저기 나타나신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저 공중에 나타나신데 순간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때 살아있다고 하면 이 몸이 변하는데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 하면 부활을 해서 변화가 되는데 놀라운 변화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분명히 흙에 속한 몸인데 이 흙에 속한 몸이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아야 할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은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자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데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접속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부활로 분출할 줄 믿습니다 이게 숭단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고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뀌고 천한 몸이 귀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썩을 몸이 썩지 않아야 할 몸으로 바뀌고 이거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너무나 놀라운 변화 영생의 부활 영광의 부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 분리됐다가 나중에 예수님 제림하시면 다 합쳐진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합쳐진 상태에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합쳐진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린다 사람이 짐승으로 돌아온다 돼지로 돌아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으로 돌아온다 환생한다 노, 노, 아닙니다 낙이로 돌아온다 돼지로도 아니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부활할 때도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활란을 앞에 두고 이 부활을 생각하게 될 때 절망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봄철을 보면 저는 이제 교육관 마지막 5층에 제 방이 있으니까 저 바깥에 비전산도 보고 저쪽도 보고 하는데 와 이렇게 자연이 바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바뀌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 봄철이 되면 나뭇가지도 앙상하고 시커멓고 가다대면 바삭바삭하면서 부러지고 하는 이런 가시가 봄철이 되면 힘이 쭉쭉 뻗어요 힘이 근육이 생기는 것 같은 나뭇가지의 근육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쭉쭉 뻗어요 쭉쭉 뻗어요 그리고 또 이 힘이 속에 있는 힘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꽃을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은 진달래가 활짝 피었고 매화는 벌써 피었고 목련은 피었고 그런데 벚꽃은 필냐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 핀단 말이에요 이게 속에 있는 힘이 바깥으로 확 튀어나오는 것 같으니까 참 놀랍구나 싶은데 우리 속에 이 예수 글쓰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는데 이것이 분출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분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위축돼야 할 이유가 없다 공포의 사로 잡힐 이유가 없다 Should we fear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될 거냐 No!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예수님 제리 마시기 전에 대화를 나눈다 그 절정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제리 마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해졌잖아요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분명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분명히 봤잖아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인데 이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 누구 편에 속하겠냐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권력도 장악하고 사상도 이용하고 지위도 이용하고 돈도 이용하고 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으면 먹고 살기 좋게 만들고 지위도 높아지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때의 박해를 받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대충 대충 타협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선명한 신앙이 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 그리스도는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는 권력을 사용하고 거짓 선지자는 사상을 사용하는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 삼두체제인데 이 사탄 삼두체제를 예수께서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 사탄 삼두체제를 따라가던 모든 세력도 불못에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사람을 어리석단 말이에요 누가 지혜로운가 천국 대통령이신 예수님 편에 서는 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지혜는 그런 걸 말했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속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기름보 세우신 천국의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 편에 속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까지 들어가서도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왕궁에서 주는 음식 전체가 다 우상과 연결된 건데 그거 딱 거절했잖아요 그 목숨 내놓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 속했으니까요 단호한 신앙 선명한 신앙 신앙의 치조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환란의 권력 잡은 사람은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배회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 뒤에 올 부활을 보고 있고 그 뒤에 올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이만큼 살면서 누가 큰 인물을 만들어내는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 큰 인물이 나오는가 이런 선명한 신앙이 있는 어르신이 있는 집안에서 인물이 나와요 대충대충 타협하고 대충대충 조금 어렵기만 하면 아이고 나 몰라라 하나님 몰라라 교회 몰라라 이런 집에서는 인물이 안 나옵니다 여기 큰 인물이 어떤 정도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3절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데 의의로 의의로 많은 사람을 의의로 예수의 수도의 의의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점점 더 의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의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천국의 스타 이런 사람이 천국의 스타다 많은 사람을 의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예수의 수도의 복음의 의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스타처럼 영원히 빛날 존재다 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비전관 사랑홀에서 내려오면 비전관 1층의 로비에 어떤 집사람이 늘 앉아계세요 근데 저는 뭐 하시나 궁금했어요 거기에 무슨 가스통도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형 커피포트도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며칠 이렇게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뭐 하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 누구누구 집사님 기다리고 한 4대뿐이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 아침에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 시지에 가서 시지에서 커피도 나눠드리고 둥블레차도 나눠드리고 대접해드리고 물티슈도 가지고 대접해드리고 율무차도 대접해드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7시부터 9시까지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 평생을 놓고 봤을 때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일이 하나님에게 기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많은 일들이 기억이 될까요? 그건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회 많은 사람을 의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의 스타인데 저는 새벽에 아 이분들이 천국의 스타 천국의 스타 타운 신자들이구나 마음이 흐뭇했어요 제가 격려했죠 아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또 저쪽에 가신 여집사님 막 불러서 아이오세요 오세요 대단하시네요 참 귀한 일 하시네요 이분들만이 아니고 동신교회 안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회에 뛰어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야에 들어가든지 뭐 선교든 전도든 예배든 예배 안내하는 예배든 찬양을 하시는 교재든 교육과 훈련이든 봉사와 사회기든 어떤 분야든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협력하고 계시는 천국의 스타들이 참 많은 교회구나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안타까워서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세요 일꾼들 보내주셨는데 어느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는지 이게 다 예수 글씨도와 접속된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분출해서 열매맺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스타들의 모습이란 말 사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르라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왕래한다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해지네 맞아요 또 지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인터넷 지식이 폭발하네 맞아요 그런데 문맥 속에서 봐야죠 문맥 많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바빠지는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다니엘서의 말 이거를 잘 도장을 찍고 보관을 해서 절대 변화시키지 말고 변경시키지 말고 변조하지 말고 그대로 잘 보관해서 후세가 보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고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세에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간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영생하지 어떻게 하면 불로처를 구하지 진심하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단 말이에요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은 더해져요 이렇게 좋다더라 몸에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뭐 뭐 뭐 이렇게 하면 고쳐지고 텔레비전은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래 고쳐지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그거 아무리 해도 불로초가 아니에요 진심하게 구했던 불로초가 아니에요 늙지도 않는 불로 죽지도 않는 불사 멸하지도 않는 멸하지도 않는 불멸 불로 불사 불멸 영생의 묘약이 예수의 수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 사는 길이야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영혼이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빨리 왔다 하고 지식은 많아지지만 그 지식 속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대활란이 얼마나 가느냐 얼마나 얼마나 가느냐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가느냐라는 것에 5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면 다니엘이 보니까 지금 식으로 하면 낙동강 강변에 서 있는데 이쪽 편에도 천사가 하나 있고 저쪽 편에도 언덕에 천사가 하나 있고 또 참 기가 막힌 일이요 낙동강 강물 위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강물 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강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변에 있는 천사 중에 하나가 강물 위에 서 있는 천사한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고 이런 일이 언제 끝나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데 다니엘이 그걸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7절에 보세요 7절 중간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년을 지나서 3년 반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기독교가 거의 박멸되기까지 이 기간이다 이 기간 이 기간이 3년 반인데 이 3년 반 다니엘이 8절에 보세요 들었어요 들은데도 잘 깨닫지 못하겠어요 이게 언제지 잘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또 물었더니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한다 멸망에 가정한 것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우스 신상이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울 때부터 이게 3년 반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여기는 1290일로 나오죠 1260일이 3년 반이고 42개월이 3년 반인데 어떻게 1290일인가 또 거기다가 12절에 보면 1335일 어떻게 또 이렇게 다른가 이걸 놓고 다니엘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니엘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주 아주 중풍을 핥다시피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1290일이 나오냐 3년 반이면 1260일이 나와야지 어떻게 또 1335일이 또 나오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막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데 중풍이 걸린 만큼 힘든 해석은 여러분 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 계시로 보면 42개월 3년 반 1260일 3년 반인데 11장 12장 13장이 나오죠 11장 12장 13장에 보면 그 기간이 바로 박해받는 기간 그 기간이 광야 세상에서 양육받는 기간 그 기간이 두 증인인 교회가 증언하는 기간 박해 기간 양육 기간 증언 기간 예수님의 성천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여기 11절에 나오는 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 우상을 성전에 세울 때부터 3년 반이니까 요 때가 언제냐 요게 이제 안디오크스 에피파네스로 돌아가면 자 안디오크스 에피파네스가 BC 167년에 유대 종교를 폐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 못 지내게 하고 할래 못하게 하고 167년 그때 이제 마카비 유대인들이 마카비 반란 우리 쪽에서 보면 의거를 일으켰어요 마카비언 리볼트 의거를 일으켰어요 167년 그런데 이 안디오크스 4세의 세력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유대인 일부가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참 이상한 일이죠 간섭하셔서 이 안디오크스 4세가 예루살렘을 완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데 저쪽 북쪽에서 시리아 왕국을 누가 침범하게 만드셨어요 이상한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디오크스 4세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가서 그 파르티안을 막는 거예요 파르티안이라는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안디오크스 4세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카비 유대인들은 마카비라는 망치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망치처럼 이 불이한 세력을 부순다는 뜻인데 성전을 털어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게 BC 164년 이게 3년 반쯤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그 기간이 종교 자유를 잃고 나서 회복할 때까지 그 기간이 이게 대활란 기간이다 대활란 기간인데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현상의 예표다 재림 직전 특정 기간 이게 3년 반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어떤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몇 년일지 몰라요 어떤 기간에 아까와 같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일곱머리 열불 짐승 666으로 상징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할 건데 아마 AI를 사용할 수가 있다 아마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를 박멸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에 나타날 현상이다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삶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천국 스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미 다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죠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넘어오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대활란을 통과하지만 천사장을 통한 또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데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면 영생의 보화를 한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놀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전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 죽어 있었네 하고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화장터에서도 일어나고 죗더미로 사라졌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날 텐데 한 사람은 일어나서 최종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한 사람은 일어나서 천국으로 가니까 영생으로의 부활이 얼마나 귀한 거냐 우리는 영생으로의 부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길을 탁 가는 것 이건 말할 것 없이 중요하죠 그런데 대환란을 통과할 때 지금도 환란이 있지만 환란을 통과할 때 힘들죠 눈총도 받고 떠돌림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숨겨도 당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래라 이 순금으로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에서도 내가 정금으로 변하고 있구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위로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인내로 인내로 상급을 받는 것 13절 보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네가 가서 사명 감당해 왕궁에서 사명을 감당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몫을 누린다 천국의 상급 네가 헌신한 만큼 천국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3절에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 많은 사람을 의로도 예수 믿어서 의롭담을 받고 예수 믿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를 담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천국의 스타 천국의 스타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환란과 대환란은 온다 지금은 환란의 때고 예수님 제림직전에 대환란이 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천국의 스타처럼 천국의 스타답게 많은 사람들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